아휴, 벌써 이렸네. 올 한 해는 좀 빨리 다 가라. 내년에는 좋은 일만 있겠지. 뭐하냐? 아까 미안해. 야! 왜? 나, 나 임신한 것 같아. 어? 나 이제 어떡하냐? 뭘 어떻게 해? 야, 이거 진짜 낱년이네? 아이, 장난이 아니고. 나도 장난 아니야. 요즘 50대에도 눈등이 많아. 하나님이 주셨는데 뭘 망설여? 아휴.